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창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컨텐츠 즉 항목 즉 목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시험 검증방법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화학식을 만드는 방법 및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산업기사를 공부를 필기를 하시면서도 일반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먼저 원소의 주기율표는 기본적으로 20번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놈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알고 계시는 수헬 리베붕 탄질산 플로로네온 남아 알균 황념아 KCA 이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부수적으로 20번보다 좀 더 많이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아연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요. 아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안 보이네요. KCA에 대한 구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호선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는데 일단 수혈 리베붕 탄질산 플로로네온 남아 알균 황념아 KC 20번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자량에는 기본적으로는 홀수인 경우에는 줄 꺼주시고 거기에서 원자량은 짝수인 경우는 원자분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홀수인 경우는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예외가 바로 수소가 되겠습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거의 다 봐야 되는 거고요. 탄질, 질소가 문제가 됩니다. 7번이 되는데 그러면 홀수니까 2, 7은 14에서 14 더하기 15가 되고 싶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염소가 되겠어요. 염소 같은 경우는 17번이 됩니다. 황념 예를 들으니까 17번은 34가 되고 2를 곱하니까 더하기 35가 되고 싶습니다만 실질을 위한 동위 원소가 있다 보니까 35.5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이 있는데 수소, 그 다음에 베를륨도 있습니다만 베를륨은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고요. 질소, 염소, 알곤도 있었나 하면 알곤도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질소, 염소는 3개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가 왜 필요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알카리금속, 알카리토금속 쪽인데요. 야가 1조, 2조이 되는데 야 같은 경우는 거의 금속성이 많이 있으며 그래서 알카리금속, 알카리토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파루설에 의해서 주기율표의 끝에 가게 되면 여기를 가고 싶어합니다. 헬륨이라든가 수알리병탄소폴네, 네온이라는 나마알규인황염아, 아르곤이 되고 싶어합니다.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놈은 전자를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을 버립니다. 버리게 되니까 야는 플러스를 하죠. 그래서 야가 플러스 1가가 되고 야는 플러스 2가가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바로 이 할로겐 쪽인데요. 바로 칠 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같은 경우는 플로르라든가요. 그 다음에 염소라든가 보로움이라든가 요드가 있습니다. 야 같은 경우 하나만 전자를 받으면 여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야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를 버리고 요는 하나를 받는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산소가 있는데 바로 산소가 마이너스 2가를 일반적으로 취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중요한 원자 단어의 원자가 이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암모늄 이온이라고 했나요. 암모늄은 암모니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NH3가 암모니아거든요. 그런데 얘를 H를 하나 더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NH가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H가 하나 더 있으니까 H는 항상 플러스 1가 개념이거든요. 여기에 H가 있는데 이놈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버리고 H를 받아나 있기에 바로 플러스 1가를 취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 1 줄 꺼주시고. 그 다음에 OH가 있습니다. OH는 수산기입니다. 그럼 OH는 수산기인데요. 이 수산기는 실질적으로 수산기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하고 많이 놀죠. 그래서 알코올기라고도 합니다. 알코올기라고 하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이 있습니다. 시아나도 있습니다. 시아나 수소에서 시안기라 했는데 이거는 시험지에 별로 안 나오고요. 바로 문명 질산은 HNO3가 되겠습니다. 이게 질산 육류 연문입니다. 비중이 1.49 이상 이상이 되고요. 그럼 NO3가 되겠죠. 바로 질산기가 바로 NO3였는데 H가 하나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가죠. 왜? 야가 플러스 1가니까. 그럼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NO3는 바로 질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꽃기 하나 읽는다 하면 이거 괜찮겠는데 제일 밑에 뭡니까? 인산기라고 하는 인산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만 인산이 뭐냐면 H3PO4입니다. PO4. 그럼 H 세 개가 다 도망가니까 야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애를 인산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인산이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는 분말소화기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인산기,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중크롬산이라든가 크롬산 같은 것도 알고 계시면 좋기는 좋죠. 있지만 그 정도 넘어가고요. 아, 아우 죄송.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빠졌네요. 이건 황산기가 말이죠. 황산기. 황산기는 황산이죠. H2SO4입니다. 그럼 SO4인데 야가 플러스 1가니까 두 개 있으니까 야는 마이너스 2가야죠. 그래서 이게 황산기입니다. 질산, 아까 NO3 질산기 이렇게 되어 있죠. 황산기 줄 꺼주시면 좋겠고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본다면 망간산이 재미있습니다. 망간산이 과망간산이 있고 그냥 망간산이 있습니다. 똑같이 MNO4가 되어 있습니다. 망간산은 똑같이 MNO4입니다. 그래서 MNO3가 아니고 O4가 되는데요. 야가 마이너스 2가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가일 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가인 경우는 과망간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마이너스 2가일 때는 망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망간산은 MNO4다. MNO4다. 과망간산도 MNO4다. 이렇게 생각을 그 정도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암모늄기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NO3가 붙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는 플러스 1가고 야는 마이너스 1가 0이 되죠. 그래서 NH4, NO3 그러면 질산암모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질산 염으로부터는 질산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야는 일류이염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만약에 NH에 염화나트륨이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NA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알칼리 금속입니다. 고로 H를 하나 버리고 싶어하고요. 전자를 야는 하나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럼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는 마이너스일까 하고 야는 플러스일까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을 읽는 방법은 넘어가고 그 다음 박사에 보면 양성원자의 원자가가 두 개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FE가 있습니다. FE 철입니다. FE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2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3가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가지고 계시길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인 경우는 제1철 3가인 경우는 제2철 이라고 개념을 잡고 있네요. 산하 제2철 이라고 산하 제2철 산하 제1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산하 철 산하 철 인데 야는 2가다 3가다 이런 뜻으로 해서 2, 3가 되어 있네요. 하여튼 야 같은 문제는 뭐냐 야 같은 경우는 철 같은 경우는 플러스 2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3가를 하는 3가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3가가 많이 쓰기 알루미늄 3가다.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쪽관로 2에 유기화합물이 있는데요. 수에 대한 즙도 하나인 경우는 모노 두 개는 D라고 트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인 경우는 모노는 별 본래 없고요. D는 아 무엇이 붙은지 몰라도 두 개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트리 물론 트리는 무슨 세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앞강에서는 트리 리트로톨루엔 트리 하면 세 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만약에 D라고 해버리면 두 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대강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동갑미 3번에 바로 탄화수속에 탄화수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지는 것은요. 이것이 다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언론했습니다만 뭐 CH4다 그러면 메탄이고요. C2H6다 그러면 에탄이고요. C3H8이다 그러면 프로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탄소하고 수소의 크기는 어떻게 넣으면 CN이 되고요. 야는 2N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을 잡으면 CH4가 되는 거고 2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3이 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알킬기로 가는데요. 야가 H가 하나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메틸기 에틸기 프로필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개까지만 아셔도 큰 문제가 되지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있는데 우리가 알 것은 단일결합만 아시면 됩니다. 단일결합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메탄 CH4 에탄 C2H6 프로판 C3H8 하나 더 나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나면 부탄까지 알고 계시도 좋겠으면 좋겠습니다. C4 똑같이 설명했기네 H10 이 되겠죠. H10 C4 H10 이게 부탄 가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돼 있는가 하면 다음 박스에 있는 게 바로 알킬기라고 있죠. 그래서 H가 하나씩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틸기 에틸기 프로필기 그럼 야과 같으면 어떻게 된다 C4H9 이 되겠죠. 9가 되겠죠. 이거는 프로필기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끝. 그 다음에 유기화학의 원자단이 나옵니다. 유기화학의 원자단에서는 어디에서 필기에서는 좀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사류염으로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에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무조건 에테르는 O가 있습니다. 에 에테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테르 같은 특수 이나물 즉 사류 염물 에테르 엔이기 때문에 디에틸 이 되어있는데 에 에테르 에테르 그럼 에틸은 뭐냐 방금 여기있죠. C2H5 인데 디에틸 입니다. D 두 개가 붙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C2H5 그래서 에테르 가면 아 디에틸 에테르 줄임말을 에테르를 한다. 이렇게 생각 해주시면 좋겠고 화학식의 예가 있습니다. 화학식의 예가 예 그거 하나 줄거 주시면 그 다음에 케톤이 있습니다. 카르보닐기라는 용어는 실제 필기에서는 나오고요. 그냥 우리는 실기에서는 그냥 CO를 케톤이라고 합니다. 케톤 케톤 그러면 야는 디 메틸 케톤 이렇게 이야기하면 메틸이라고 하면 CH3 가 되어있죠. 그럼 CH3 CH3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디 메틸 케톤 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또 만약에 C2 H5 CO C2 H5 이러면 에틸이 두개죠. 디메틸 메틸 아 디에틸 이러면 에틸 케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거고 또 합성을 시키면 CH3 CO C2 H5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딨냐면 메틸 이죠. 메틸 에틸 에틸이죠. 케톤 기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MAK 라고 이야기하죠. 제 기억어도 톨오크 메가밴 이것도 바로 제1 석유류에 속하겠네요. 제1 석유류에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CO는 에스티릭이 넘어가고요. 카라복지 넘어가고 요거 있네요. OH 수상기 줄 꺼주시고 수상기 또는 알콜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페놀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CH3가 있습니다. 알데히드가 있습니다. 알데히드 이걸 알데히드 하는 건데 우리는 바로 이것도 특수이란 아세트 알데히드 타나수 속에 CH3가 붙은 게 아세트 알데히드가 될 겁니다. 있죠? 아세트 알데히드 그렇죠? CH3 CHO 요것을 우리는 읽기를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세트 알데히드 아 아세트는 메틸이 더구나 아세트는 메틸이 붙는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나왔고요. 다음에 아세틸 넘어가고요. 니트로 니트로는 NO2입니다. 니트로기 앞에서 니트로 TNT 할 때 했고요. 니트로 줄거지고 니트로소는 됐고요. 아미노 아미노 같은 경우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미노기는 NH2다. NH3가 암모니아기 였는데요. 암모니아 였는데 암모니움 이는 NH4가 되겠죠? 그래서 NH2가 바로 여기서는 아미노다. 아미노 정도 요거 아미노 정도 고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하 니트로는 많이 나오게 아미노 그래서 아미노 입니다. NH2 그래서 벤젠고리에서 이렇게 CH3가 붙으면 우리는 톨루엔 이라 거든요. 만약에 OH가 붙으면 페놀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CH3가 하나 더 붙으면 커실렌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화학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바로 아미노라는 NH2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미노 기가 붙으면 아닐린 이렇게 되요. 아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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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가 붙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NO2가 붙었다. 그러면 니트로 벤젠 이라고 해요. 왜 벤젠 고리가 이렇게 생기 되요. 벤젠 고리가 니트로 벤젠 메틸벤젠 메틸벤젠 의 결론조는 뭐냐 톨루엔 이다. 이런 개념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물의 성상에서 위험물의 특성에서 1류부터 6류까지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을 꺼놓으시는게 니트로 NO2가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화학식입니다만 구조가 다름으로 했는게 이성질체라고 하거든요. 그런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것은 별별 아 여기있네요. 아주 좋은게 있네요. 여기에 보셔야 되면 이성질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커실렌 이 있습니다. 커실렌 메타 커실렌 오로소 커실렌 파라 커실렌 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CH3가 하나부터면 톨로엔데 하나둘 붙으면 커실렌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오로소 커실렌 메타 커실렌 여기부터면 파라 커실렌 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2석유류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학적 변화의 종류 이거는 별 볼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학식이 끝나는데요. 일단 앞면이라도 좀 익혀놔 주시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분말 소화약제라든가 또는 화학포 소화계에 대한 화학반응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유별 특성에서 물하고 결합될 때 또는 자연 발화될 때 산소하고 결합될 때 연소될 때 화학식이라든가 나름대로 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식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제2장으로 가겠습니다. 소화이론입니다. 불을 끄겠다는 거죠. 불을 끈다는 말은 가연물이 있고 점화원이 있고 산소공급은 그 세계주에서 하나를 없애면 결론적으로 소화가 되겠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어떤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연적인 힘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2장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